캘리포니아주입니다. 지난해 무산된 캘리포니아주에서 추진됐던 불법 청년들의 이민자들을 위한 메디칼 지원 확대 계획법안이 다시 추진될 방침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불법 이민자들에게 메디칼 의료 혜택을 확대 시행할 법안이 34억 달러에 달하는 높은 예산의 문제로 무산된 데 이어 다시 한번 예산 측정과 법안이 추진됩니다. 이에 관련해 개빈 뉴스엄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들의 메디칼 의료 혜택 기준을 만 19살에서 25살 사이 저소득 청년 이민자들로 규정해 매년 약 9,800만 달러를 지출하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주 상원에서는 19살에서 25살 사이 청년들과 더불어 65살 이상의 노인들을 포함하길 원하며 오는 6월 15일까지 예산을 확정해 주지사와의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입법부 관계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약 300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이 중 약 180만 명은 불법 체류자이며 약 126만 명은 메디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저소득층이라고 전했습니다. 감정 제 compliant 감정 제 DAY 감정 제 앞에서 4억 5월 15일까지 예산을 확진받고 있어요. 감정 제기보다 감정 제ledge 감정 제arb 심폭은 감정 제어